안녕하세요 여기 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인스타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곧 공개가 될 YG전자의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깜짝스럽게 여러분들 이렇게 인스타라이브를 켰어요 조금이나마 저희의 모습을 즐겨주시고 YG전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여기 다른 추천님분들도 다 계시고요 우리 병장도 와 계시고요 진우션의 진우 형님도 와 계시고 잭스키스의 재진 형님도 와 계시고 다른 추천님분들도 다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고급 인력분들을 선배 해주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죠 오늘 찍을게 아주 많답니다 오늘 찍을게 아주 많아요 오늘 찍을게 아주 많아요 전화 받는 제가 전화 받는거죠? 네네 전화 받는 컨셉이에요 전화 받는 컨셉이에요 진짜 안 돼? 왼쪽으로 가봐 앞쪽으로 가봐 자리 좀 가볼거같아 어 됐어 저기 송송이 되죠 펜치 5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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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 리얼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많이 부으셨네요 재보현 과장 아니에요 많이 부은거 아닙니다 예 사이징구일 수 있어요 아주 요새 그냥 다이어트를 아주 그냥 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에 아주 슬림한 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거에요 예 우리 또 바쁜 슬림하마 우리 저 제 담당 그 트레이너 형이 왜 이렇게 요새 운우를 안온다면서 어 제가 저 진짜 바빠서 일이 많아서 못 가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사진이요 자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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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굉장히 휘사온거 같죠? 이 YG연대는 제가 YG연대에서 YG전략본부라는 팀에 고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을 그리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뭐라고 될까요? Real Sitcom, Human Comedy 정말 아주 그냥 재밌는 내용들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첫 단독 코미디 작품 네, 좋겠습니다 찾아들어봤네 이게 원래 사실은 무빙이 있는 느낌이어서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찢을 때 하나, 둘, 셋, 말씀 드리겠습니다 움직이요 네, 살짝만 움직이는 느낌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함께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네, 다시 한번, 그렇지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좋습니다 세민 씨 너무 많이 계시나요? 네 괜찮으세요 전화 받는 거랑 몇 가지를 더 열심히 일하는 분 계세요 두 가지만 네 네 네 네 네 이런 설정이 필요한 느낌인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촬영을 할 때면 네 저희 송중한 씨 조금만 이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색해요 13년째인데 네 갈게요 네 다시 하나 둘 셋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시요 택할 때 조금 더 약간 더 들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네 택시 조금만 더 이쪽으로 움직여 안 걸리면 네 택시 조금만 더 이쪽으로 움직여요 네 택시 조금만 더 움직여요 네 택시 조금만 더 움직여요 네 택시 너무 많이 왔어요 con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택시 조금만 더 움직여요 택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택시 조금만 더 vice 1, 2, 3 1, 2, 3 다시 한번요 1, 2, 3 조금만 더 이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1, 2, 3 지금 조금 더 멋있는 느낌으로 네 1, 2, 3 다시요 1 섹시한 느낌으로 됐어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2, 3 1, 2, 3 사업이 너무 잘되고있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사업이 잘되고있다? 네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1, 2 2, 3 저희가 일단 보상포스터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서만 싱싱이 놀고있어서 뭐지? 하고 뒤를 돌았는데 아무도 없는거에요 그래서 어 뭐야? 하고서 이렇게 마지막 엔딩이 어? 이렇게 의아해야하는 이런 컷 하나 그게 무슨소리죠? 저는 앞에서 막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뒤를 돌았더니 뒤에 뭔가 있는거 같아서 둘이 저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 뭐지? 이 느낌? 한 두세가지 포즈하면 되는데요 그냥 그 포즈만 해주세요 제일 앞에 승리씨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뭔가 각을 잡은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저 움직이면 되나요? 네 우리 시작 갈까봐요 네 네 뒤를 돌았을 필요가 없으세요 뒤돌아보면 돼요 아니요 뒤돌아보면 돼요 뒤돌아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뭐하면 돼요? 아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거 왜이든 안 될까 이런 느낌 아 네 네 잠시만요 좋아요 저희 네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느낌이랑 두각만 할 수 네 저희 두각만 할 수 잘한다 네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심히 일하는 거 알겠지? 일하는 거 그러죠? 아까 전화받은 거 네 내 카메라도 한 번 찍고 네 자 주님 저 저 이거 자 그 거기 전 오케이래요 저는 제꺼는 끝났고 이제 뒤에 우리 출연진 분들 찍는대요 편하게 앉아계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병지 형이랑 가은씨도 있고 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요 곧 결혼해요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나 물 좀 주라 물 있어 물 오늘 진짜 귀엽다 여진이 한번 보여줘 안녕하세요 오늘의 수트도 구찌입니다 구찌에요 구찌 일단 보여드려 구찌 구찌를 좋아요 그럼 저는 다시 촬영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갔다 볼게요 라이브 할게요 안녕 웃어? 비웃냐? 야 비웃냐? 비웃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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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